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역사 강사 고아름입니다. 자 이번에 쌤이 여러분들과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바로 우리 수능을 이제 준비하게 되는 첫 관문의 시작으로 오게 됐어요. 자 쌤이 이걸 찍는 시점은 D-2 한 270 정도인데요. 곧 260이 오겠죠. 곧 우리가 진짜 이 고3 생활에 접어들게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인생의 첫 번째 관문 그 수능이라고 하는 것에 그 레이스의 시작을 곧 겪게 될 거예요. 진짜 본 게임을 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이 본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 공부에 대한 준비가 아니라 마음가짐의 준비 그리고 태도의 준비가 필요해요. 자 어떤 것이 필요하나 봅시다. 자 우선 첫 번째로는요 이게 필요해요. 자 여러분 원래 시간 사용이라고 하는 건요 능력이에요. 능력. 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해요. 자 우리가 뭐 시간은 금이다라던가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같은 시간은 공평하게 가지고 태어난다라던가 이런 말을 많이 듣잖아요. 그죠? 맞아요. 시간이라고 하는 건 정말 중요하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받은 건 시간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을 고3 때 정말 잘 써야 됩니다. 고3이란 시간은요 정말 촉박한 시기예요. 여러분들이 내신도 나름대로 해야죠. 왜냐하면 아직 수시를 마지막까지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시험 잘 봐야 되니까 내신도 잘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걸 하려고 하다 보면요. 여러분이 뭐 학종 등등도 해야 되니까 자소서 써야 되고요. 그럼 이거에 맞춰가지고 또 여러 가지 추가적 활동도 가끔 필요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할 시간이 되게 부족하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또 공부할 건 오죽 많냐고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정말 부족한 시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잘 쓸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씻는 걸 되게 빨리 씻는다던가 쌤도 쌤 어릴 때는 엄청 씻는 거를 즐겼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들어가면요 뜨신 물에 이렇게 지지는 거야. 원래 좀 겨울은 추운데 쌤은 추위를 많이 타가지고 이렇게 따뜻한 물에 이렇게 가만히 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 샤워하는 시간이 선생님 힐링 시간이기도 해서 그래서 그때는 되게 시간을 많이 썼어요. 한 한 시간 정도? 금방 뭐라 그러지 집에서 빨리 나와 이러면서 하여튼 사소하게 조금 조금씩 시간을 이렇게 허투루 쓸 때가 많았었어요. 그런데 시간을 잘 쓰는 거 이거는요. 여러분 수능을 준비하기 위한 고3 시기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인생에서도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뭐 예를 들어 선생님이 조교를 쓸 때도요. 시간을 잘 쓰는 친구를 더 많이 쓰게 돼 있고요. 그런 친구가 더 페이가 높아요. 이렇게 때문에 시간 사용이라고 하는 건요. 정말 중요한 고3뿐 아니라 인생 전체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시간을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까? 내가 이건 줄일 수 있고 이거는 조금 내가 많이 투자해야 되는 시간이야. 그래서 시간 배분도 적합하게 모든 걸 단축할 수 없잖아요. 집중할 거는 진득하게 집중을 하시고 다음에 좀 짧게 줄여서 내가 좀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효율적으로 쓰면서 이렇게 하는 능력을 키워나가시길 바랄게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수능뿐 아니라 인생에서도.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슬럼프가 올 때가 있어요. 이때 꼭 재충전 시간을 가지세요. 재충전 시간이 너무 오래되면 안 돼요. 그렇다고 내가 여행을 떠났어. 한 달이고 안 오는 거야. 그러면 안 되고 일단은 내가 슬럼프가 오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찾고 이것의 해결책을 찾으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슬럼프를 이맘때쯤 겪게 되면 되게 이럴 때 겪어요. 노력한 만큼 안 나와. 기운이 빠지는 거야. 그리고 성적이 이렇게 다른 친구 되게 많이 오르는데 나는 왜 이러지? 그러니까 내 스스로 노력한 만큼 안 나온다고 해서 나에 대한 불만족이 있다거나 아니면 다른 친구를 봤는데 그 친구는 막 잘해. 난 못하고. 이런 상황을 보고 있으면 낙담한다거나 이럴 때 슬럼프가 더 많이 오거든요. 공부가 막 잘 됐때 슬럼프가 안 오거든. 공부가 막 잘 됐때는 그게 기쁘고 즐거워서 너무 신나서 막 하게 돼요. 즉 슬럼프라고 하는 건 사실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무언가 때문에 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슬럼프를 겪게 될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럴 때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때는 해소법을 만들어야 돼요. 쌤 저는요. 제 실력이 오르지 않으면 스트레스가 해소되지 않아요. 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 그런데 그건 언제까지 스트레스를 계속 끌고 갈 거야. 간혹 가다가 이렇게 나를 툭툭 건드리는 그런 스트레스, 슬럼프가 오게 되면요. 이거를 공부가 아닌 잠깐 나를 잇는 그런 방식으로 해소해 주는 것도 좋아요. 쌤은 어떠냐면요. 쌤도 스트레스 받죠. 쌤 얼마나 바쁜데. 쌤 얼마나 바빠. 그런데 선생님도요. 가끔씩 하루 종일 집중하다가요. 하루 한 번 정도 혹은 이틀에 한 번 정도 짬을 내가지고 쌤은 웹툰을 봐요. 재미있는 거 많아요. 그런데 쌤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막 사상이 깊은 거라든가 사회를 비판하는 거 그런 거 안 보고요. 진짜 웃을 수 있는 거. 재미있는 거를 봐요. 그냥 깔깔디고 웃을 수 있는 거. 그냥 피식피식 우는 거. 그런 걸 봅니다. 이런 걸 보면 그냥 잠깐 나를 잇게 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안정이 돼요. 그러니까 좀 차분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나를 막 괴롭혔던 것들로부터 잠깐만 떨어져 나와도 나를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서 조금씩 안정을 찾게 돼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 해소법 이거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있으면은 조금 더 슬럼퍼가 덜 오고요. 좀 더 오랫동안 집중도 할 수 있고 내 페이스가 제일 끊이지 않는 끊기지 않는 그런 장점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음악을 듣는다거나 아니면은 딱 이제 여러분 너무 시리즈로 막 나오는 뒷내용이 엄청 궁금한 그런 드라마 같은 거는 나중에 연속으로 보게 되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뭔가 잠깐 잠깐 나를 좀 놓을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어떤 친구는 그러더라고요. 그 색칠 공부하는 북 있잖아요. 그걸 사가지고 이걸 막 집중해서 색칠하다 보면은요. 그럼 금방 스트레스가 잊혀진대요. 근데 쌤은 계속 이제 뭔가 쓰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쌤은 그것보다 누가 웃겨주는 걸 보는 게 좋아 나는. 그래서 뭔가 나하고 다 반대가 되는 거 이런 걸 하게 되다 보면 그럴 땐 스트레스가 좀 풀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또 이걸 찾는다고 막 몇 달이고 쓰지 말고 알겠죠? 간단하게 찾을 수 있는 걸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세 번째는요. 공부는 감정을 내려놓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3이 되면 정말 감정적이 될 때가 많아요. 일단 뭐 주변과의 비교 이게 일단 가장 크죠. 그러니까 막 마음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막 이래요. 근데 이거 말고도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렇게 집중하다가 걔랑 멀어지면 어떡하지? 그 친구랑 사이가 멀어지면 어떡하지? 막 이런 고민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학교 선생님하고도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내 성적 가지고 이제 넌 여긴 안 돼. 넌 여기 있어. 이런 식의 상담도 받고 그러면 감정이 으악 화가 난단 말이야. 그래서 집중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일단 감정 내려놓고 해야지. 여러분 있잖아요. 인생은 길어요. 그리고 사람은 많아요. 내가 이 공부한다고 그 친구랑 멀어진다고 해서 사실 그것 때문에 멀어지면 그건 친구가 아니야. 안 그래요? 자기도 공부해야 되고 여러분도 공부해야 되는데 이걸 이해해 줘야지. 그쵸? 이렇게 이해하면서 공부하는 친구가 나중에 진짜 친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정말 마음이 쓰이면 얘기하세요. 그냥 나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나 이럴 것 같은데 너 섭섭하면 안 돼. 너도 열심히 해. 하면서 서로 서로 이렇게 이해해 주는 그런 과정을 겪는 게 더 좋겠죠. 자 그리고 학교 선생님과의 갈등도 있을 수 있어. 그런데 그럴 때는 일단 여러분들이 학교 선생님의 의견을 가지고 화를 내거나 할 것이 아니라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내 실력이잖아. 그쵸? 내가 잘하면 해결되는 일인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나의 이런 화 같은 거를 막 선생님들이 막 풀면서 오히려 나한테 그럼 안 좋아. 여러분 그쵸? 결과도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결국은 내가 잘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감정을 내려놓고 자 그런 일은 언제든 생길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내려놓고 집중해서 그냥 때론 기계처럼 때론 뭐 약간 보살처럼 때론 부처처럼 그냥 그냥 집중을 하는 거야. 뭐 그 일들 다 잊고서 원래 공부라고 하는 건 감정은 내려놓고 일상적 루틴으로 반복 반복 반복을 하면서 실력을 쌓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하루는요. 아주 지루한 반복의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그렇게 감정적으로 으아악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알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자 이것은 번호를 내기지 않고 그냥 이렇게 띄울게요. 자 수능은 심리전이에요. 그리고 인생도 심리전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자신감을 가지고 대하느냐? 아니면 내가 위축된 마음으로 세상에 들어가느냐? 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음 수능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정말 예로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수능은 어떻게 생겼죠? 문제가 있고요. 박스가 있고요. 선택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박스를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문제가 다 어떻게 나오죠? 밑줄 친 뭐뭐뭐를 읽고 파악한 것으로 이렇게 그 밑줄 친 뭐가 뭔지 안 알려주잖아. 나도 그 박스 읽고서 이걸 분석을 해봐야 얘가 뭔지 알아. 수능은 그래서 사실 두 번 푸는 문제예요. 박스가 뭔지 먼저 해석을 내가 해야 돼. 그리고 나서 밑에 선택지를 보는 거니까 일단은 해석을 먼저 해야 되죠. 그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읽어봤어. 읽어봤는데 아씨 모르겠어. 하고 다 문제 이래버리면 해석할 만한 그 시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여러분들 원래 수능에 그 등장한 자료 박스는요. 분석하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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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데다가 힌트가 막 들어가 있어. 그럼 이거를 막 본 다음에 키워드 체크해가지고 아 이게 이거야 된 얘기구나 라고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한두 단어가 어려워서 분석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에이 씨 몰라 내가 모르는 건가 봐 넘어가 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에이 몰라 난 모르겠어 내가 모르는 건가 봐 이거 자체가 자기를 위축시키는 태도인 거야. 태도가 어떻게 해야 돼? 어디서 본 건데? 내가 들었을 건데 분명히 나 겁나 열심히 했는데 어디서 봤는데? 뭐였지? 어디 힌트가 있지? 이걸 계속 분석하면서 찾아야 돼요. 그렇게 접근을 해야 맞추지. 아 내가 모르는 거야 하고 하면 그거 언제 맞출 거야? 그거 틀리겠다는 얘기잖아. 그런 것처럼 자 수능은 이렇게 심리전이 기본이에요. 나 아는 거야. 어디 있을 건데 기억날 건데 아 뭐더라? 이렇게 이런 태도가 일단 기본이라고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살면서 어떤 테스트가 주어졌어. 어떤 도전이 날 찾아왔단 말이야. 자 도전들이 왔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누구한테 물어볼까? 찾아볼까? 이런 태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거랑 아씨 몰라 나 어려워 이런 거 내가 어떻게 하라고 하고 포기하는 거랑 완전 다르잖아요. 그렇죠? 수능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 문제 하나하나가 내 인생이다. 나의 도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접근해 보세요. 그러시면 아마 이 수능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학교에서 치르는 단순히 시험이란 그 의미를 떠나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인생을 살 것인가 이것에 대한 도전과 그리고 과제 수행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곧 3월부터 시작하게 된 그 본 게임 그 본 게임을 위축된 마음 말고 더 자신감 있는 마음으로 들어가시고요. 더 즐겁게 더 의미 있게 보내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모두 파이팅 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